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의 스탑 미니마이즈 온 네임레이어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네임레이어의 윈도우를 클릭해도 윈도우를 최소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네임레이어의 윈도우를 클릭해도 윈도우는 닫히지 않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스탑 미니마이즈 온 네임레이어 속성을 툴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탑 미니마이즈 온 네임레이어 속성의 기본값은 펄스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윈도우 컨테이너 하단의 네임레이어에서 윈도우를 클릭합니다. 해당 윈도우가 열리거나 닫힙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스탑 미니마이즈 온 네임레이어 속성을 검색하고 해당 속성을 투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네임레이어에서 윈도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한 윈도우가 선택됩니다. 하지만 윈도우를 다시 클릭해도 윈도우가 최소화되지는 않습니다. 즉, 네임레이어의 윈도우를 클릭해도 윈도우가 최소화되어 닫히지 않습니다. 해당 윈도우가 선택될 뿐 윈도우가 닫히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